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일교차가 심해지거나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은 피부의 지방샘과 땀샘을 위축시켜 수분을 머금을 수 없게 만드는데요. 푸석해진 각질층과 건조한 외부 공기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은 가려움증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다양한 원인에서 시작되는 가려움증 완화에 효과적인 음식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면역력이 떨어져 발생하는 가려움증 완화에 좋은 음식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피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미국 존스옵킨스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설포랍한 성분은 피부를 보호하는 효소에 합성작용을 촉진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환절기에 떨어질 수 있는 면역력으로 인한 피부염이나 가려움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비타민 성분은 멜라닌 색소 억제와 기미 등 피부 노화 방지에도 좋으니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건선 등으로 인해 나빠진 피부에 재생을 돕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유명한 버섯은 셀레늄과 각종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특히 히알루론산 성분은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공급에 유익한 다당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버섯에 함유된 코직산 또한 피부 방어력을 향상시키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특히 피부염증으로 인한 가려움증의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인 채소입니다. 당근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 점막에 영양분을 공급하는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당근의 카로티노이드 성분 또한 피부 면역력을 높여 피부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피부염증은 피부의 면역력을 저해시키고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피부 질환으로 면역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껍질체에 익힌 당근을 각종 요리에 활용하여 피부 면역력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몸에 발진이나 열꽃이 생기면서 가려울 경우 시금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시금치는 위장과 가슴이 막히는 것을 풀어주고 열을 내려주며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심장과 위 그리고 내장에 열을 내려주는 역할은 몸에 열꽃이나 발진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풍부한 비타민 A는 피부 콜라겐 형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위장에 쌓인 독소로 인한 가려움증에 좋은 음식입니다. 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체내 노폐물이 쌓이면 피부 트러블과 피부염이 생기게 되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장의 기능을 도와 가려움증과 변비 개선에 좋습니다. 고구마에 풍부한 비타민 E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한 개씩 고구마를 먹는다면 피부 건강과 장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가려움증 완화에 효과적인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음식 이외에도 현미, 방어, 딸기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 것도 좋지만 기름지거나 고열량식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